하니야 수비 없어 리드와 리드 수비 없어 안 들어와 센터는 어디 갔는가? 들어가 가 가 아 까비까비 공이 그렇게 안 빨라? 많이 늘어졌어요 형 제가 공이 흐려졌어요 한 명을 빼거든요 힘이 없지 저러다니가 또 갑자기 바운드볼 같은 거 빨리 들어오는데 잘 맞췄어요 그래 야 저거 나 가만히 있었어도 죽었겠네 야 야 나랑 똑같은 거 나 가만히 있었어도 죽었겠네 저번에 잡네 너무 낮았어 이건 말이 안 돼 에이 양반 아니 금요일 것도 세입이야 쟤가 방이 먼저 났어 아니 근데 팩크를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? 코스인데 아 멋지? 태그지 왜 거잖아 아니 왜 그러냐 뭐 태그가 맞았나? 그렇지 1유로가 아니었잖아 2,3로였잖아 아 근데 그 숏이 그걸 잤네 아 며칠 줄 알았는데 4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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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밖에 없으면 4개야 1개 1개 우리 총 들어온 거 했네 우리 5개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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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1점 3점 1점 131 131 131 131 131 형님 2기타쯤이었고 5개야 1,2,1 아니었어 확인해봐야 해 신발 좀 물어봐 고춧가루 고춧가루 보러 Tages 보 modern bitch terror 었습니다. 자막에 남겨놓은 후 자, 노하우 뒤로 정정아, 네가 잡아줘야해 들어갔다가 멈추를 혀있네요 드디어 과일 정정아, 너가 잡아줘야해 잘 못 출거 같아 You're on 2nd Clancy 들어오는거 Yeah you're on, you're on, all day 3등, 3등 3등 아잉도야 아잉도야 아잉 이거 뭐야 너클 이거 이렇게 됐었잖아 나 올라? 야 더블 천민아 더블할랑 들어와야돼 야 더블 야 더블 야 더블 아웃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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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